지난 9일 한국시간 박보검은 싱가포르에서 해외 팬들과 만나는 아시아 투어 행사를 가졌다. 이날 그는 자신에게 엄청난 환호를 쏟아내는 팬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룹 세븐틴의 노래예쁘다에 맞춰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인 것이다. 트위터 신딘스 과거 무대에 비교하면 완벽에 가까워진 춤선은 지켜보는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트위터 신딘스 트와이스 특유의 부드러운 춤선을 잘 살려 애교있는 무대를 꾸민 그에게 팬들은 열광했다. 트위터 신딘스